조선기혁 조선기혁방송 조선기혁방송 국가번호 82번을 누르시고 계속해서 서울전화 2.6442국에 651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조선기업관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www.nkriform.com을 열립니다. 남조선 인터넷과 연결이 기능이 있는 인터넷 종합 홈페이지에 조선글로 조선기업 방송을 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기업 방송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조선인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